이 노래의 심폐소생사는 정희 씨였습니다. 정희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어떠셨어요? 이 노래 처음 1위를 받고. 어, 노래가 좋은데 약간은 보통 가사에 들어가지 않는 단어들이 들어가 있고 머리끄댕이를 친구가 잡았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 동반기 하나 있는데 만약에 이게 다시 새롭게 심폐소생이 되면 그때는 누가 부릅니까? 그때 서장훈 씨가 불러주시죠. 뭘 말이나 왜? 아니 이게 정희 씨의 레퍼토리가 되느냐 원곡자의 레퍼토리가 되느냐 그게 중요한거죠. 저작권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니 근데 정희 씨가 부른다는 가정하에 소생을 시키고 싶어요. 만약에 엉뚱한 분이 나와서 한다라 그러면 별로 모르게 해. 근데 소생이 됐을 때 2절은 원곡자가 나와서 같이 부릅니다. 이것도 궁금한데요. 저는 개인적인 바람은 이 노래가 만약 소생이 되더라도 나중에 이 노래는 꼭 그냥 정희 씨만 불렀으면 합니다. 그냥 정희 씨만 불렀으면 합니다. 아니 원곡자 좀 들으면 또 좋을 수 있잖아요. 원곡자를 대충 뭐 알 것 같아서 그래요. 아 그래요? 정희 씨 100표.